마태복음 13장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사는 인생이라는 제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이 뷰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서 네 번째 범주에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 비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진주장사가 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밭의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어야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종종 있던 그러한 실제 사건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은행에 잘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느냐? 땅 속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자기만 아는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서 북쪽으로 6걸음 남쪽으로 5걸음 거기다가 파묻어두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밭에 어디 어디쯤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전쟁 유독 많은 지역이거든요. 격동의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나면 묻어두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두고 죽어버리니까 그 자녀에게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게 계속 묻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많이 사셔서 파보시면 숨겨진 부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소작을 하면서 그 밭에 꽃갱이를 가지고 땅을 파는데 그 안에 감추인 부하가 발견된 거예요. 그 밭보다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하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람도 있다면 대가를 치르며 가치 있는 것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을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밭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끝나버린다면 그 보물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하기만 하고 그 진주를 사지 않는다면 그 진주는 결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은 마취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왜 냉장고를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의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그 찬양을 부를 텐데요 입술로만 내가 사고 말 거야 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날 때 후회함이 없는 소중한 것을 사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